헬로야 오늘 마태본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은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록이 이르기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가이사라 빌리포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아라고도 하고 손지자 중에 하나라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뭐라고 고백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지금 주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제진아 너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니?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질문에 아주 모범 답안을 제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소이십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소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실한 믿음에서 나온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고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텐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그 연줄 끊어진 연처럼 그렇게 방향 없이 막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왜 그 창송가 있잖아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BTS다 그럼 아주 그냥 죽거든요 나는 아무리 BTS 얘기 들어도 전혀 흥분이 안 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BTS 하면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BTS 공연이 있었는데 외국 사람들만 수십만 명이 왔다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아멘 결국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가이드는 누구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주보에다가 통일교가 이번 주는 왜 이단인가 통일교가 왜 이단인가를 실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통일교가 이단인가 라는 것에 왜 이단인가에서 두 번째 통일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를 실패자로 간주하고 재림 예수가 그 사명을 완성할 것이며 문선명이 그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일교도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도 죽은 문선명이 뭐라고 믿는 거예요? 재림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인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국수 먹다가 주면 안상웅이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고 말이죠 이상한 관계에 있었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웃기게 들리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절대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그렇게 사입이 이단을 쫓아가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어떤 껍데기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 이유가 뭐냐 첫째가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도 신학을 신학교 4학년 또 대학원 2년 박사과정 또 이렇게 3년 한 10년 가까이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배워서 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신학교에서 모든 학점을 A플롯을 맞았다 제가 그 박사기 공부할 때 한 과목 A 맞고 나머지 다 A플롯 맞았거든요 근다고 하나님을 더 잘합니까? 공부 잘한다고 하나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개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개시 개시라는 한자가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신학 다 읽고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어요 창세기를 지금 38장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대학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대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배운 지식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비밀을 알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더 깨닫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마치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 이 그릇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컵에 빗물이 당기려면 이렇게 있어야 되지 이 컵이 뒤집어져 있으면 빗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빗물 하나도 당기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죠 마음문을 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사람의 의지와 절단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자기 믿지 마세요 내가 좀 기도 좀 한다고 은혜 좀 받았다고 시곤방 떨지 말고 늘 젖먹이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이 젖을 줄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냥 신령한 줄만 알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냥 밥 안 먹고 사는 줄 알았어 내가 목사 돼 보니까 화장실 다 가더라고 스스로 속지 말란 말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속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알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야 된다고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살을 맞대고 살아도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도 서로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자꾸 삼아야 된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들의 저 풀이나 곡식들은요 누구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빛 주시려나 언제나 햇빛 주시리나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입술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단임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셨나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라고요 그럼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돼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둘째 볼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같이 읽어요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 이름이 바뀝니다 야구의 메모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아브라미 아브라함이 됐고 사례가 사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적 이름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반석을 토대삼아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요 주님의 교회가 누굴 통해 세워지느냐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축재료가 되길 바라요 우리 교회도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적어도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올 정도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라고 오늘 이밤에도 여러분이 솔직히 지금 9시 51분이거든 지금 솔직히 잠자야 될 때라고 그 이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님의 전으로 이끄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강경제일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뜻이라고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토대가 된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도 그 처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갖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이 여러분에게서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증손자, 고손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쭉 써가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 우공교회를 보면 자녀들이 결혼을 해도 서울로 가도 수원, 인천으로 가도 주일이면 오는 거예요 주일이면 이야, 그 얘기 들으니까 배가 싹 아프더라고 우리는 논산으로 가도 안 온다고 그런 판인데 말이에요 세상에 저는 그것을 영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기 쉽지 않지 그렇지만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지금 이네하고 저기 은서가 같이 앉아있다고 부모로서요 되게 기분 좋습니다 우리 다윗씨도 지금 엄마 옆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 뭐 경험해봤어야 알지? 경험해봤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쓰임 받읍시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끝까지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늘 세워지는 거라고 믿습니까?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기쁨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같이 읽어요 천국문을 여는 구원의 건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천국 열쇠는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봐 예수님 믿으세요? 또 물을게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목양실 비밀번호를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밀번호 누르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결제받을 거 있으면 갖다 놓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또 부탁하면 제 목양실 들어가서 이거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 또 좋은 사람들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뭘 알고 있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열쇠가 있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누구 이름으로? 뭐에 사암받아? 죄에 사암받아 자 그러면 생각해 봐요 예를 든 겁니다 내가 암에 걸렸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암을 고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 말기였는데 누군가를 통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 위암이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위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이니까 네 인생은 거기까지 하고 가만 놔둡니까? 당장 전화해가지고 야 친구야 나도 나하고 똑같은 위암 걸렸었거든 치료 방법이 있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치료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치료 받죠 왜? 내가 치료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럼 여러분 뭐 가지고 있다고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주변에 아직도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요? 구원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천국 열쇠는 곧 교회에 주신 권세라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렇죠? 오늘 엄청 더운 날씨란 말이에요 이 시원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좀 이따 부르시죠? 우리 통성기도를 할 텐데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주를 크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 노아의 8식구밖에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도 노아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 된 이 성전을 왜 가꾸고 돌봐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은 교회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아멘! 예를 들어 어진이가 8월 7일부터 코람데오라는 찬양팀을 구성해가지고 이 강경지역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찬양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도 뭐냐?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꿍꿍짝짝꿍꿍짝짝 하자는 게 아니요 간식 먹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라고요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뜻으로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열쇠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또 신앙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무엇보다 영혼구원에 힘써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제일 질이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교회야 자기들끼리만 서울에 그런 교회 많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다 교수로만 이와여대하고 연대 대신교회인가 있어 감리교회 거기는 교수들이 200명인가 그렇대 목회자가 목회를 못한다는 거야? 하도 잘난 척 해가지고 우리 그 정학직 목사님도 거기 가실 뻔 했더라고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가방끈이 길면 더 겸손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교회를 통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살아온 성도들이 정말 복받게 되길 바라요 영권 받으세요 물권 받으세요 인권 받으세요 기도하면서 좀 로또도 좀 사 로또도 사 아니 진짜 너무 빠지지는 말고 로또도 가끔 사라고 그리고 당첨되면 11조 꼭 해야 돼 아빠 아면 안 하잖아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삭벗의 이삭 이삭 같은 경우는 우물만 파놓으면 뺏기고 우물 파놓으면 뺏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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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 루오봇 가니까 이제 안 뺏어가지고 그 루오봇이라는 우물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 가져라 또 가서 파는 거야 또 가져라 나중에는 지구들도 염체가 없는지 나중에는 더 이상 빼앗아 가지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반서기에 세워진 교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로 보금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농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 가축을 기르거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거 정확하게 드리고 또 자신을 위해 쓸 것은 쓰지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물권 회복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라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아멘? 아 어제도 말이죠 참 좋은 교회 있으니까 가끔 뜬금없는 전화가 와 평소에 전화도 안 했던 동기가 말이지 아주 친한 척하고 전화를 했어 그럴 때마다 모르는 번호야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에 기록도 안 됐다고 하면 평소에 통화를 했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지 모르는 번호인데 또 나는 또 모르는 번호를 꼭 받아요 또 반갑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채지나? 하면서 우리를 알고 봤더니 암흑이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갑자기 또 강장로님 또 지방 감미사님을 또 연결해 주면 여러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갑자기 그런 그건 예의가 없는 겁니다 너 얼마나 당황할게 그것도 선배 목사님이야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만하고 저만하고 저만하고 이만해 결국은 뭐야? 성교비 보내라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번 주에 또 보내야 될 것 같아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왜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여러분들도 좀 명품백 사도 돼 괜찮아 사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삶을 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러분 아님 말로 하나님이 센 까면 어떡할 거야 너 누구니? 이러면 어떡할 거냐고 최수산 뭐야? 스대반처럼 벗어빨로 일어나지는 못하시더라도 웃으시면서 우리 명순이 왔구나 이래야지 너 누구니? 이러면 어떡할 거야 명순이가 둘이 있어가지고 우린 셋이 아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뭐가 세워졌다?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받아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규의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십시다 하나님 베드로가 가방끈이 길어서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혹여나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오이신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